히히 켰어요?! 나도 날 거... 헉! 나도! 아니 벌써부터 칭찬이 왕자님이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 지금 보이나? 나왔다! 여러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준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5959 데이 와주신 우리 트레저 메이크업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또 혼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하게 되니까 또 긴장이 되는데요 그때 준규 데이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저는 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때 너무 행복해서 오늘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트레저 메이크업 분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또 이제 약간 제가 전에 이제 5959 데이가 사실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위버스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의 주접 멘트들과 또 너무 좋은 칭찬들과 음원들과 사랑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건 또 네, 진행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긴장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여러분 저 잘 나오나요? 아, 긴장해가지고 아, 긴장해가지고 얼굴 소멸 직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칭찬해 너무 칭찬해 근데 약간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칭찬이랑 아무래도 이제 주접, 주접 멘트? 뭐 주접 멘트 약간 그런 드립이 아,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진짜 크크크 하면서 막 자고 자기 전에 보면서 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간지럽고 너무 그냥 웃겨가지고 그거에 빠졌었는데 이제 그게 또 5959대 이제 그때도 이렇게 칭찬하는 걸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기회가 어떻게 이렇게 쫙 돼가지고 그걸 또 트레저메이커분들 그리고 반대로 트레저메이커분이 메이커분이 준규에게 김준규한테 그런 주접 멘트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음 이게 모든 게 다 그거 같아요 그... 트러먼 쇼 아무튼 헬로 헬로 사실 긴장 안 했어요 긴장했다고 뻥 한 거예요 준규 소 큐트보이 아잉노 아 이러면 아직 모르겠다 아잉노 요 요 요 요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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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꼬이 가꼬이 시금치 주스라뇨 선생님 선생님 이 스태프분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주신 아이스티 시금치 주스라뇨 근데 이거마저 너무 행복하다 어떡하지 이 어! 맞아요 여러분 왜 녹즙이라뇨?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미쳐버렸어요 오늘은 조금 릴렉스하고 이제 오늘? 오늘 12시? 밤 12시였으니까 새벽 12시이면 오늘이죠 오늘 다라리 리믹스 록버전 록버전 징기 징기장 이거 다라리 버전 보셨나요 여러분? 아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다들 또 이제 컨셉도 컨셉이지만 딱 이제 가죽 자켓 또 약간 록 록 스타 느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 받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다라리 괜찮았다 아니 괜찮았다 보다 더 위인 좋죠? 보석함 준비였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석함 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저 지금도 잘생겼으니까 지금도 잘생겼다 하세요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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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도 긴장한 만큼 기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옷 입었어요 오늘 포장 뜯었어 오늘 하려고 새로운 옷 입었어요 먼지도 없어요 된장찌개가 된장찌개 국물도 안 튀었고 왜? 완전 쎄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아직 주전멘트 이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너무 긴장된다 이 메시지를 본다면 큰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5999 데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 보이시나요? 뒤에 보여 드려요 칭찬 과목에 준규 가둘 틈에 모집 중 모이셨나요? 저 진짜 가둘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칭찬에 약한 건가 봐요 제 자신한테도 칭찬 잘해요 아주 채찍찍만 하고 아주 뭐 난리를 안 오는데 그래서 칭찬이 약한가 봐요 여러분들 칭찬하면은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근데 본격적으로 칭찬 과목에 가주실 트레이저메이커분들을 모집하니까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음 칭찬을 받을 만한? 뭐 저 자신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이렇게 칭찬할 만한? 어 요즘에 마음가짐이라던가 이런 거를 네 개 가져왔는데 봐볼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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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요거 일어나면 내가 키가 커서 안 보이겠지? 괜찮아 나 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제가 할 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준규스 오구오구 칭찬 스티커판 이제 첫 번째 저의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든가 칭찬받을 만한 제 자신한테 칭찬을 할 일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밖에 안 가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실히 저희가 첫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첫 콘서트 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느낀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감은 왔었지만 이게 체력이 버텨줘야지 여러분들한테 트레이저메이커분들한테 좋은 퀄리티 잘생긴 김준규 섹시한 김준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원래도 시작했었어요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집으로 돌아가서요 힘들어서 눕고 싶어서 자꾸 돌아가려는 자석같이 이렇게 바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는데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무대든 뭐 그냥 뭐든지 저의 얼굴이도 몸이도 뭐든지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잘했나요? 저거 멋져요? 제 이름은 현대의 이름을 읽어? 준규입니다 읽어? 말인가? 화났을 때인가? 진짜 잘 안다? 진짜 잘 알죠 트레이저메이커분들의 몰트와 아티션을 다 알아 그저 오래 보고 싶으니까 천천히 가고 싶어요 고요한 바다죠 네 그러고서요 네 이제 두 번째 칭찬 스티커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 맞다 여러분들이 인정 인정, 인정하고 잘했다고 해주시면 이거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제 자신한테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 의미가 있는 트레이저메이커분들이 인정한 나의 잘한 일 이해? 그래서 저는 아까 준규 멋있다고 봤기 때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저예요 잘생겼나요? 알아요? 저 잘생긴 거 장난이에요 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I know I'm English well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 눈이 반짝반짝 예쁜 거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은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형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 엄청 아기 때는 눈이 엄청 땡그라게 뜨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 모르겠어요 눈에 힘이 빠진 건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눈에 힘이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옛날보단 작아졌죠? 작아졌는데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종규야 눈 좀 크게 뜨고 다녀라 너는 눈 빼면 시체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진짜 만 번은 들은 거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들어요 이제 엄마가 또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모니터링 하셔요 저희 엄마가 너무 이런 사진 너무 예쁘다 종규야 옷 좀 사라 옷 좀 사라 옷 좀 사고 좀 멋 좀 부려라 저는 제 딴에는 멋 부린 거거든요 오늘도 새 옷 입고 온 거고 잘 보이려고 한 건데 또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래서 엄마가 정말 모니터링 정말 현실적인 피드백 그래가지고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 눈이 요즘 요즘 요즘도 모르겠고 그냥 저를 첫눈에 봤을 때 제 눈에 반했죠? 이제는 못 봤다 이제는 준규 앞에 스태프분들이 부럽대요 부럽나요? 부러워요? 하트까지 우리 형 아 모니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칭찬 많이 해줘요? 그걸로 넘어갈 사람 아니거든요 네 잘생긴 거 여기 있는 틈에 들 다 안다고 침 울렸네요? 죄송합니다 스태프분들이 눈 멀으셨어 네 눈이 자꾸 빛 발사해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또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이러다가 올 100점 맞는 거 아니? 자 그리고 세 번째 아 이거 너무 그래 아 이게 너무 그래가 아니라 여러분 아 이게 또 뭐냐면 요즘 또 저만의 뭔가 색다른 매력 섹시한 응? 어깨 직각 어깨 아 내가 입으로 이거 왜요? 어깨 비율 맨 그래서 저만의 섹시한 매력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아니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솔직히 아 킹 받을 수 킹 받을 수도 있는데 전 사실 아 진짜 아 저 사실 솔직히 전 귀엽 귀여운 건 알아요 제가 거울 봐도 저 귀여워요 근데 아 근데 그 정도로 나 귀엽다 어떡하지 이 정도 알고 그래도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다 이 정도? 인정하는 수준? 아 모르겠다는 건 다 말해버리겠다 근데 섹시한 모습 섹시한 모습 원래 샤워 딱 하고 거울 보면 물에 젖은 저의 모습 상상해보셨어요? 섹시할 것 같아요? 귀엽더라고요 근데 비 맞은 코알라 느낌 약간 약간 하찮고 막 그래요 제가 저만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섹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멋지랑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꽤 됐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그래서 사실 무표정도 연습 많이 하고 네 목소리도 좀 낮게 하려고 그냥 이것저것 연구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몰라요예요 계속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제 철학은 그래요 좀 멋졌다 인정? 인정 이거 인정? 요즘 저 좀 시크하고 섹시한 거 인정? 인정? 돕니다 섹시한 연구요? 아 섹시한 연구래 섹시한 포즈요? 아직 연구 중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Guess 노 인정? 노 인정? 아 오늘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인정해줘요 원래 그런 그렇지 않잖아요 장난 치잖아요 야, 왜 오늘만 이래요? 그래도 제 눈엔 인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겠습니다 저 섹시해요 섹시해질 거예요 시크해질 거 알았어요? 이건 좀 버릇이 없었는데 시크랑 버릇이 없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메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칭찬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음료수 좀 마시겠습니다 녹즙 마실게요 스태프분이 열심히 준비해주신 아이스티 녹즙 먹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메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칭찬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신가요? 저의 트메을 향한 사랑의 마음 숫자로 매길 수도 없어요 제가 만약 숫자를 오늘 천이 제일 천이라는 숫자가 제일 높은 숫자면 천 사랑해요 좀 로맨틱했다 알아요? 은 내가 더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요 네? 더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보여주나요? 틈을 따랑해 맞아요 사실 알 러브유 삼천 그거 이야기 듣고 너무 비려가지고 지금 이거 얘기한 거긴 해요 땡큐 땡큐 지금 여러분도 알으셨죠? 칭찬 어때요? 칭찬해주셨지 과자 안 먹냐고요? 그렇게 먹으라 죽이는데 이게 틈의 사랑의 맛이 아닐까 칭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군요 그만큼 더 칭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올백 맞았어요 인생에서 한 번도 못해봤던 올백 올백 올백? 올백 와 우리 트레이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완성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교시 칭찬 스틱 컴판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대망의 이제 위버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접 멘트 배틀하자고 여러분들의 주접 멘트 기대할 거고 할 거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이제 주접 멘트 뭔가 간지러운 멘트 어 어 트레저의 왕자님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도영 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레슨 식으로 여러분들과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등장 자기가 등장하는 것도 함성소리를 넣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영 씨 네 오늘 옷이 아주 누가 꽃인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꽃 같은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트레저 도영입니다 인사하세요 아 인사했구나 도영 씨 네 지금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제일 웃긴 거 색이 없는지 도영이가 저의 색깔을 다 뺏었대요 이게 더 시크하지 않음? 맞음 내 입은 맞음이라면 어떻게 맞기나? 맞기나? 사실 어제 V에 아니 어제 위버스에 형이 첩포스터 올린 걸 보고 아 아 맞아요 도영이가 댓글 달았잖아요 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도영이가 이쪽 바닥에서 이 아니 이쪽 바닥? 이런 주전멘트 아 네 최고거든 1등이에요 아닙니다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했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네 트레저 저는 트레저 메이커분들한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주전멘트 배틀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아 네 누가 더 누가 더 오그라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칭찬하고 오구오구 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영 씨께 뭐 도영 씨도 도움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근데 왜 현석이 형이 적혀있어요 준규 형이 적혀있어요 준규 형이 적혀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아쉬운데 좀 현석이 형 다 팀이에요 같긴 한데 근데 준규 데이트잖아요 준규 데이트 준규 데이트 준규 데이트 준규 데이트은 준규는 트레저 소속이에요 근데 현석이 형은 현석이 형 현석이 형도 트레저 소속이고 같긴 한데 형은 형이니까 난 나지만 우리 모두는 트레저예요 그건 맞죠 그래도 준규가 있었으면 또 괜찮았지 우선은 우선은 주적 멘트 한번 제가 준비한 거 지금 읽을 건데 네 트레저 메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렇대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 안 한다고 해도 Let's go Let's go Let's go? 송이가 송이 오 신기하다 한 방에 잘생긴 두 사람 알아요 준규야 시크한 척 너무 시크한 척 하는 거 같은데 너무 귀여워 어쩔 좋노 그냥 한 번 장난으로 해본 거예요 좋아요 한 번 더 좋아 한 번 더 보여줘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도영 씨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진짜 왜? 제가 주적 멘트 할 건데요 네 한 번 어떤지 봐주세요 나 근데 이거 진심으로 트레저 메커 위에서 한 거예요 V에 무빙 V에 무빙 V에 무빙도 되나요? 아니 신개념 아니야? 무빙샷도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수 있으니까 재밌을 수 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네 우선 주적 멘트 한 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 치타 한 마리가 뛰어 온 거 같은데 우선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읽어보겠습니다 틈에 때문에 오늘 비가 올 거 같아 무슨 비요? 심장 마비 심장 마비 타란 어때 틈에야? 우와 심장 아파? 진짜 마렵다 눈부셔 어때? 미쳤나 봐 누구야 이러면서 말하는 눈부신다 누기구긴 누구야 누기구기 나잖아 우기구기 나 몰라? 댓글 중에 우기 우산 준비할게 우산 준비할게 우산을 왜 준비해요? 10년 마비 그건데 비울 거 같으니까 우산 준비할게 다음 거 네 이거는 안 먹힌 거 같네요 근데 이거 도영이가 하는 거 많이 봤어 이거는 뭐 도영 씨 한 번 해볼래요? 프리스타일로 하나 해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알았어요 하나 더 할게요 솔직히 심쿵했다고 하면 심쿵했다 해줘요 저 이거 연구하고 하얀 회원 보니까 응응이 아니라 목소리 좀 이렇게 하고 틈에 혈액형이 뭐예요? 인형? 이상형? 이상형? 아 진짜 왜? 왜? 준규 형? 왜? 준규도 모르지 아직 몰라 형이 마지막 거로 형이 안 되지 뭐지? 미인형? 준규의 이상형? 우상경? 우상경 준규야 나의 형 아니 우상경?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스태프분인 줄 알았어 잘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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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다 들어와요 지금 트레이저 매그분들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지금 트레이저 매그분들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했어? 이거 했어 이거 빼도 돼요 징계 형 너무 오래됐대요 팬들이 너무 오래됐다고요? 이상형 이상형이 오래됐다고요? 요즘은 무슨 형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징계 형 멈췄는데 지금 너무 뜨거운가 봐 반응이 그건 아니고 잠깐 다 응시한 거지? 아니지 이게 뭐야? 멈춘 거야 진짜 응? 핸드폰이 왜 안 맞췄나 봐요 아니에요 자꾸 좋은 거예요 이제 갈 때 되긴 했지 샀다 이거 블루 스크린 튕겼다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물이면 괜찮은데 진경콩만 아니에요 자꾸 좋은 거예요 마이프 쓰고 이거 된다고 오우 너넨 이거 안 되잖아 아 된다 됐다 잘생겼다 우리 아 내가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게 알게 여러분 네 앉으실 분은 앉으셔도 돼요 아니 거기 앉지 의자에 앉아도 되니까 와요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원래 이게 트레저 아닙니까? 다들 앉아주시고 앉아주세요 봐봐요 절대 말 안 듣는 거 이게 트레저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난 한석이 형이 앉기 전까지 앉지 않아 맞아 왜냐하면 리더가 리더가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뭐야 그거 뭐 사랑니 뺐어요? 왜 말을 안 해 왜 차려 왜 말을 안 해요 차려 뭔가가 있나 맞아 맞아 있어 있어 뭐야 뭐야 마우스 핏 꼈어요 아니 오늘 뭐 괜찮네 오늘 괜찮네 오랜만이라 오늘 괜찮아 오 오늘 잘하네 오늘 오늘 사실 트레저 메이커 분들과 약간 주접 멘트? 사연 잘생겼다 사사히 귀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걸 하려고 중규데이의 컨셉을 잡았었어요 어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읽는 중에 오신 거예요 아 저 그러면 여기서 좀 빠지는 거예요 뭐야 너도 해야 돼 다 한 명씩 하자 솔직히 한 명씩 다 하자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요? 아사히가 아사히가 또 이런 거 읽으면은 트레저 메이커 분들 미칠걸? 내가 하는 것보다 안 미치겠지만 저거 멋있다 너 일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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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 들어가면 돼 네 와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다 잘할 거 같으니까 여보세요 형 말할 수 있어요? 뭔지 없죠 뭐야 갑자기 뭔지 없지 그러면은 우선 진행 진행해야죠 진행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아무튼 다음 다음 거 준비해온 거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두 개 읽었으니까 다른 친구 해볼까요? 우선 아까 도영이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네 도영이 이런 거 잘하지 아 그럼 도영이가 트레저종이야 이거 형이지 징구 이거 최고다 근데 이거 너무 아쉬워 괜찮네 이거 해볼까요? 이거 떼고 있습니다 네 적혀있으니까 스네 여러분들 정말 징하네요 징하다 징하다 징하던데 끊을까요? 잠시만요 네 왜요 왜 왜 징해요? 왜냐면 어메이징 하니까 네 징 뭐 이런 느낌이라니까 근데 성대심 쪽이 좋은데 성대심 쪽을 진짜 잘해 성대심 쪽을 진짜 잘해 언니 발성기 연습하고 왔습니다 뭘 몇 개 했냐? 수업도 알 수 있어요 두 개 했어요 이렇게 두 개 했는데 다 명석이 형하죠 네 여러분 틈에 여러분 정말 징하네요 어메이징 도영이의 거였습니다 이건 준 게 아니야? 아니 막내한테 이거 준 게긴 한데 아니 난 그래도 난 다 한 번 찍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남으면 제가 또 할게 제가 또 준 게 아이고 이거 읽어야지 아 이거요?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게요 아니 뭐 노래 부르셔도 돼요 그거에 근데 못하면 다시 하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짬마가 있지 짬마가 자 여러분 네 티비 여러분 이제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6일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인데요? 월화수목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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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토일인데 월화수목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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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틈의 공주 여러분, 이제 일주일은 월화수금 토요일 6일이에요. 하나 없는데? 왜냐면 틈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졌거든요. 얼마나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어요? 안무 있죠? 빠졌다는데 들어가면. 카라를 너무 세웠다. 카라를 너무 세웠다. 어디까지 오고요? 자신감이 높다. 나 잘했어. 좋네요. 나 잘했어. 좋아요. 저는 요시도 기도. 굴. 그 와카르. 먹는 거. 마이크 와카르. 그거야. 생. 그거야. 얘들아 조용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히트다임. 요즘 여러분들 그거네요. 불이 제철이래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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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거요? 응. 제철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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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오 마시오랑 똑같은 이거 해봐.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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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 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제철이 안 해. 뭐에 자깐 지? 그러겠지. 뭐에 자깐 지? 뭐에 자깐 지? 살려야 된다 왜 이기? 너 이런 거...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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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아니면은... 준규야 귀엽네. 해줘. 간다. 카메라 보고 트레이저벤들한테 하는 거야. 오늘 트레이저베이커 여러분 이제 잠 못 잘 준비하세요. 마시오가 이거 한다. 하세요. 예. 투메, 난 세상에서 금이 제일 좋아. 투메랑 함께하는 지금.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괜한지 트레이저벤벤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심장마비 걸렸죠? 아프죠? 막 설레죠? 마시오가 요요요요요요 하는데 설레는 말이라서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정우, 정우. 엔제이. 이거. 정우. 아 이거 해. 정우. 정우가 안 돼요. 정우, 정우. 바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라서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좀 설레게 해야 된다. 설레게. 교복도 입었네. 딱이네. 첫사랑 제조기. 그 세대 뭐지? 기억 조작해주는. 딱이지. Let's go. 설레게 해야 된다. 어떻게 했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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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목소리가 딱. 이거 다 준비하고. 이건 토니슈가 하나 봐라. 네, 진짜. 갈게요. 네. 네. 틈에한테 좋은 향이 나는데 내 취향. 잘했어. 틈에한테 좋은 향이 나는데 내 취향. 어때요? 정우가. 정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때요? 정우야, 애교. 잘했어, 정우야. 잘했대요, 정우야. 잘했대요. 잘했대요. 정우 씨 반응이 뜨거워요. 고통스러웠다. 앞에는 이거 우창이냐는데요? 우창이에요. 당신들을 설레게 할 멘트들이에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이거. 하이 형 이거 할까? 오케이. 이건 솔직히 살릴 수 없어. 근데 이게, 이런 게 약간. 형 하고 싶어 하자. 이거랑. 나 한 번 상관없어.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이거 길어. 이렇게 하자. 이거 아니면. 나 상관없어. 이거 좋아. 나 상관없어. 이거 하자. 나 상관없어. 알았어. 알았어. 아사히. 잘 봐. 이거는. 슬의 여주. 잠시만. 아사히. 이거는. 설레게야. 설레게. 설레다. 설레게. 난카. 난카. 로맨틱. 와카르. 트레저메이커. 나도. 으, 으. 도미. 네,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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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라마 하나야. 저의 뜻. 네. 다겠습니다. 잘해줘. 진짜. 틈에 요즘. 많이 안팟하면서요. 천국에서 떨어질게. 천사였다. 드라마의 한 부분. 잘하니까. 잘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성. 아. 힙합. 힙합. 재미있나요? 힙합. 재미있지. 트레저메이커분들은 완전 설레고 계실걸? 이거 더워지겠다. 오 설레지지.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와줘가지고 같이 해봤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때 위버스에 올렸었던 이제 우리 트레저메이커분들이 해주시는 주접 멘트. 응원. 뭔가 사랑이 담긴 메세지이든가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위버스에 있는 거 다 읽었으니까 걱정 말고 인조이. 형 준비됐어요? 왜요? 살짝 봤어요. 봤어? 살짝 봤는데. 어때요? 봤는데 너야 너. 준경이네. 나라고요? 준경이야. 근데 평소에 도영이가 할 말이야. 평소에 도영이가 할 말이야. 마음의 준비함을 봐봐요. 칭찬이 너무 약해. 일단 봐봐. 설레는 것보다는 웃겨. 안 되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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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티내기 싫은 거야. 설레시는데. 설레시는데 괜히 웃기다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괜찮아요. 표현해요. 설렌다고. 살짝 트위터 봐볼까? 트위터에 어떻게 방문하고 계신지 방문 딱. 알았어. 우선은. 김준기 딱 치고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우선은. 트레저 메이커분들이 준비해 주신. 주전 멘트와. 사랑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레저 메이커분이 하나 해주셨는데요. 해산. 우선은. 안 daunting. 노 다음이 아름다운 건 준규랑 별이 있었습니다 진짜 시다 시 진짜 시 하나야 모르겠고 이거 시 간다 나이트 배우네요 모임 이거 걸어두겠다 이 씨를 조금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또 좋기도 하고 창피한데 웃기고 그렇긴 한데 좀 좋긴 하네요 네 근데 이거 오래됐지 않았어? 이거는 되게 많이 들은 거니까 네가 좀 애교를 보여줘 너 섹시한 거를 어필해줘 아까 보니까 너 섹시하다고 뭐 아까 계속 그러던데 근데 트레저는 트레저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섹시한 거 다 알아요 그래 뭐 그 섹시도 나름이지 아우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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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규 얼굴에 김 묻었어 가끔씩 묻히긴 해 그치? 밥 먹고 김만 묻히면 양반이지 그래서 양반 김만 잘생김? 아 근데 나 잘생긴 거 알고 있어 아니 근데 섹시하게 이게 진짜 진규 형이 진짠 게 화장실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MS지 한 번 떼고 머리 이렇게 왜 아 저 혼자 알아 아 저 혼자 알아 아 아니 브이앱인데 얘기해도 아 이게 됐지 머리 이렇게 이렇게 만지다가 야 아 진짜 잘생기긴 했어 제가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이것도 이제 옷을 좀 꾸미고 있는 날에는 아 이 귀를 어떡하냐 진짜 아 진짜 이 귀를 어떡하냐 아 좋아 아 좋아 잘생기고 비율 좋은 거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기 좋아 근데 이게 말하니까 좀 그래 이렇게 옆에서 어필해줘야 되는지 애샤아 좋아 좋았어 김준규 얼굴 나 다음 것도 궁금해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트맨 분들이 도영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에 되게 막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데 다들 도영이에요 다들 도영이세요 궁금해요 야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네요 이거 보여드렸는데 김준규는 경마장 출입 금지라며 너의 미모만 보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경마장에 가면 말이 안 나와 그니까요 랩퍼해요 랩퍼 근데 이런 거가 펀치라는 게긴 해요 맞아 이게 펀치라는 게 말장난 근데 진짜 이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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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장난 뭐예요? 굉장히 힙해 뭐 저도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저 사실 진짜 잠자기 전에 이런 이제 오그라드는 멘트 있잖아요 보면서 진짜 웃으면서 자거든요 아 네 혼자 네 진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저희 좋아하는 마음에서 파생된 얘기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아니 이거 뭐해 더 가두고 싶다 준규 아 난 칭찬이 너무 약해 더 가두고 싶다 진짜 잘생겼어 그만해 준규야 나는 버터 같고 너는 뜨거운 냄비 같아 문제는 네 얼굴만 보면 내가 녹았다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돼 녹지마 좋아 conservation Das road 박색 악마 내용 우리 모르잖아 Parent 황말력 테스트인가 오늘? 그런 느낌인데? 좋다 고마워 틈에 진짜 녹지 마 난 이런 거 생활하고 이런 멘트는 못해 야 대박이다 야 준규야 넌 진짜 사랑 안 받고 있구나 아니 진짜 다 사랑 잘 아니 난 너무 좋아서 그래 진짜 좋아서 그래 아니 진짜 정동이야 갈게 나 오늘만큼은 반말할게 처음부터 반말할 거 이것도 써있는 거 반말할 거 아니?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이제 틈에 보니 틈에가 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 하늘에 있는 별의 수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수 너를 향한 내 사랑 아리겟도 고생마스 야 너 가면 어떻게 해? 아리겟도 고생마스 아리겟도 고생마스 아 아 아 아 아 어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업 있어요 아 수업 있어요 수업 있는데 아 아 아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어 저 저랑 같이 하면서 아니요 같이 영호수 영호수 같이 하네 영호수 영호수 같이 하네 아 너 너 다 같이 아 영호수 받아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연락할게 아무튼 고맙다 툰베야 그래 내가 담아야 이 시우도 잘해 안잘볼래요 그냥 저에 앉고 눈이 앉고 눈이 앉고 아 안잠 뒤에 앉아 눈이 앉아 눈이 앉아 아리아 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 아리아 모잉? 그러게 모잉이 진짜 오랜만이다 게임할 때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점점 이제 간지러운 멘트보단 엄청 애정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메시지로 변하고 있거든요 어떡함? 읽어야지 준규는 재밌고 멋있고 귀엽고 알았어 알았어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애교도 많고 피아노도 잘 치고 알았어 작사 작곡도 잘하고 섹시하고 완전 잘생겼고 까진 없지만 까 까지 추가한 거야?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나 저 진짜 못하는 게 뭘까요? 진짜 나 못하는 게 뭘까? 준규 형 못하는 거 찾아볼까? 없지? 나 진짜 세상에 재미가 없어 완벽해서? 응 내가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이거 필요하면 필요하면 감사합니다 연기예요 연기예요 뭐야? 뭐야? 이건 좀 엄청 마지막 마지막인데요 네 엄청 길어요 아마 내 주전 멘트는 아마 아까 끝난 거 같고 이제 엄청 진심 진심된 엄청 뭔가 응원 메시지인 거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규야 네가 웃는 걸 보니 나도 웃음이 나더라 아 진규 씬이 나더라 진규 씬이 나더라 진규 씬이 나더라 그러니까 진규 씬이 나더라 그 씬이 나더라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너의 미소.. 미소는 내가 본.. 내가 미소는 아 너의 미.. 내 미.. 너.. 너.. 누가 누구 미소예요? 저의 미소인 거죠 그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너의 미소는 틈에 분이 본 것 중에 가장 예쁘다 예쁘다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요 다시 읽어주세요 예뻐요 오케이 웃음 이제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네가 노래든 말이든 준규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해 정말 듣기 좋아 그리고 나는 항상 자기 전에 너의 커버곡을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준규가 나의 마지막 아이돌이라고 말하고 싶어 진짜요? 오직 너만을 사랑할 거야 저도 커버곡을 몇백씩 듣긴 해요 준규가 네? 저도 몇백씩 듣긴 해요 저 맨날 나는 정우가 그때 를 기억해 아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이거 진짜 뭐예요? 아니 근데 이거 네 진짜 사실 우리 모두 다 응원 메시지 엄청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많이 봤는데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또 뭔가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편지 느낌? 그냥 편지 느낌? 진짜 편지 느낌? 진짜 진짜 우리 모두 트레저 좋아하시는 거 진짜 자랑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다 진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진짜 완전 저희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했어 성장했어요 딴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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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이 형도 안 보여줘 아니 아니 도영이 근데 도영이도 운동 열심히 해요 야 마시 형이 형 마시 형 원래 오? 예 와 우와 오우 거 그거 뭐야? 거파로잉이야? 어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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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아무튼 아니 감동적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진짜 진짜 아무튼 우리 진짜 트레저 모두 우리 팀에 분들한테 너무 좋은 사랑받고 응원받으니까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다라리도 진짜 엄청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짜 또 이렇게 록버전도 나온 거고 진짜 여러분의 영향이 진짜 커요 그래서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고 진짜 사랑한다고요 이건 뭐 저희도 한 명씩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준규 형 칭찬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근데 너무 많지 않을까? 그게 제일 쉽다 소가지지 다섯 명 있으니까 너무 많아도 괜찮아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아사히부터 하실래요? 알겠어요 준규 형은 일단 같이 있으면 뭔가 되게 재미있고 약간 항상 형이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항상 웃어주니까 되게 같이 있어서 저도 행복의 기운 같은 거 그런 거 받는 것 같아요 에너지 항상 고마워 음 햇빛이 뭐예요 아이 뭐야 고마워 땡 갑자기 뭐 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한번 저는 뭐 그러면 저는 뭐 말했으니까 아직 여기 있으라고 마지막 인사도 같이 해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우는요? 정우는 저 칭찬은 뭐예요? 저는 없는데 혹시 넘어와도 돼요? 만들어내서 사실 준규 형이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되게 약간 좀 웃자 많이 웃잖아요 근데 원래도 그런데 되게 진지한 모습이 있거든요 되게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진짜 진지하게 뭔가 상담해주는 그런 멤버들이 있는데 되게 고맙죠 그쵸 사실 우리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되게 많이 들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뭐 사실 사실 너무 지금 너무 조용해가지고 라디오 하는 기분이 와가지고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잘 끝났어요 아니 근데 내가 좀 그거를 알아서 딱 하고 끝내면 돼요 그런가요? 알았어요 이렇게 약간 여식? 여식? 그 항상 준규가 웃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영향이 진짜 장난이 장난이 없고 그 웃고 항상 맨날 웃으니까 이게 역시 뒤에 의지를 개선하는 남자를 원피스 왜 자꾸 옆에서 귀여운 세컨드하고 옆에서 그리고 니의 의지를 개선하는 남자가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 밤에도 새벽 9시까지 원피스 얘기 원피스 얘기 엄청 그래서 그럴 때도 재밌고 그냥 일할 때도 재밌고 평소에 엄청 밝은 입 항상 뭔가 내가 만약에 기분 안 좋은 이 소 같이 있으면 Q&A 옆에서 다 다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A Q&A 아니 이거 너무 어색해지는데? 아니 마시오는 진짜 더 어색해질 거 같은데? 마시오랑은 칭찬을 안 해봤는데 서로 놀리기 바빠 근데 다 그러네 다 서로 놀리기 바빴는데 인정? 그렇게 진짜 다 놀리기 바빴는데 진지한 칭찬? 진지한 칭찬인 거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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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준규 형이랑 뭐야 뭐야 진짜 Q&A 책이야? 책 이름이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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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가 진짜 대박인 거 멋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쉽다 그렇게 되는 건 이제 형의 안 보이는 데서 사꾸들 다 대박인 거 그래서 형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생각을 안 해서 잘 움직여 완벽한 사람이에요 야 남나 남나 아 이거 좀 이거 배우면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 좀 그렇네 어색하네 진짜 멋있긴 해 뭐야 멋있긴 해 왜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도영 씨 도영 씨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영이 형이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한 거 같지? 도영이 완전 빨리 왔었어요 다 진행했었어요 남나 준규 형의 준규 형은 저한테 어떤 존재이냐면 스타일이 잘? 스타일이 잘 아이고 보면 돼요 되게 학원 때부터 봤잖아요 그냥 뭔가 맞아요 그냥 지켜보는 것도 되게 많이 지켜봤는데 준규 형은 되게 딱 보고 있으면은 뭔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기도 해요 되게 그런데 뭔가 자유롭고 그냥 뭔가 자기의 그런 걸 또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남을 잘 챙겨주는 면이 많았어요 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놀랐고 준규 형은 하늘에 있는 별 같아요 항상 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준규 할 때 규가 별이에요 별규야? 어 별규 한자로 별주? 네 별주 준은 무슨 뜻이야? 준갈준 준갈준 역시 역시 정확한 뜻을 네 그랬어요 예쁜 아 아는데 전 지금 까먹어서 있잖아 있잖아 하늘에 안 쓸데요 형 하나 준갈준 별규 이게 멋있다 각병이다 아유 고마워요 아 또 이렇게 아 이거 엄청 아유 이거 좀 어색해지는 면이 있긴 한데 아유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형 좋아요 역시 준규가 사실 몰카였어요 지금까지 네? 너도 몰카였어요 가만히 빠 네 역시 준규가 우리를 고통 속에서 세방을 지켜준 하하 자꾸 해안수 원패스 안 하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했는데 하늘이 원패스 여러분 갤럭시에서 갤럭시에서 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 알아요? 진짜? 응 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폰 좋아요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이거 나 망가지만 나 망가지만 나 울어 네 그렇게 오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다고요? 이게 주저귀란 멘트가 잘못 가면 남아있어요 잘못 가면 사실 이상해지고 근데 사실 그거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런 오그라들고 그런 걸 해서 이 트레이저 메이커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충분히 대성공을 했는데 성공했어 아니 트매분들은 윈윈 그것도 오랜만이야 일석이조 윈윈 일석이조 윈윈했네요 윈윈했다고 칠까요? 좋아요 네 고마워요 좋아요 캡처타임 캡처타임 할까요? 네 캡처타임 뭐예요? 캡처타임이라고 우리가 사진 찍었는데 아 모르시는구나 캡처타임 모르시는구나 처음 보셨죠 처음 왔어요 코너가 만든 건가? 네? 코너 코너 속에 코너 코너 속에 코너 네 이렇게 아사히 아니 아사히씨가 찍는 게 아니라요 아사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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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아사히씨 아사히씨가 찍는 게 아니라요 아사히씨가 여기 오셔서 우리 트레이저 메이커 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이걸로 스크린샷을 한다고 해서 캡처 캡처 캡처? 캡처 계속 찍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잘 찍으시긴 하니까 아 네 아 그럼 사진 찍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포즈를 취하시면 돼요 아니 네 그럼 우리 찍고 있잖아 우리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우리 이렇게 방송? 방송? 뭔가 코너 속에 코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돌리는 거야? 제 휴대폰을 다 놨어요 솔직히 좀 화나요? 아니요 세게 안 닿았어 하나 둘 셋 봉 봉 봉 봉 봉 봉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우와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뭐야? 안 온다고 했잖아요 예? 안 올 거라고 했잖아요 언제? 저요? 이렇게 둘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안 와요 안 오겠어요? 우리 주기하고 비행인데 어 뭐야? 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제 저 포와 이렇게 우리 트레저 멤버들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주접 멘트 어땠나요? 설레셨나요? 설레셨나요? 당연하지 에어 에어 설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희 로맨틱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네 다라리 리믹스 버전 많이 들어주세요 어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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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바이바이 사랑해 바보야 아 바보라면 안 된다 사랑해 트베야 아 아